자 대망의 1라운드 미션곡 이별택시 음악 주세요 건너편에 니가 서두르게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이 동네 외치고 있는 너 빨리 가 보시리 우리 헤어진 날에 짐으로 향하는 널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이야 내가 먼저 떠난다 택시 뒤집는 적시 빗물 사이로 널 봐야만 한다 마지막이라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리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빗속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